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재가도 받지 않고 인사를 발표해가 난리법성이 났네요. 역대 정권에서 이렇게 집권 초기에 이런 사건들이 참 발생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들도 나무라야 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도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이런 짓들을 하겠냐 얘기죠. 공무원을 수십 년 한 사람이 인사건자 재가도 받지 않고 그냥 발표를 한다. 그게 실수라고 보지 않는 거죠. 엿먹으라 이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사건은 여러분 이 사건이죠. 대통령 재가를 끊어낸 경찰청장의 비정상적인 인사입니다. 이런 게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인사 재가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김창용 경찰청장이 6월 20일 갑자기 치안감 28명의 전보인사를 공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엇보다 인사 발표 2시간 만에 대당자 28명 중 7명의 표적이 바뀌는 등 전례 없는 비정상적 인사에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도어스태핑 적성문담에서 인사건자는 대통령이라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번 인사는 아주 중대한 국가문란입니다.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어이없는 과오입니다. 일부러 한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공직 생활을 수십 년 한 사람이 치안감 저런 인사처럼 엄청나게 중요한 인사를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고 발표했다. 한마디로 연 먹으라 이야기인 거죠. 너희들 연 먹으라. 이것은 경찰청장의 큰 책임이 있지만 이런 사태가 지금 여러 건 일어나고 있는 민주당 측의 반응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집권 초기의 정부치고는 너무나 약체 정부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하는 은행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국민들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비춰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도대체 여러분 집권 초기에 아무리 구정권에서 임명된 청장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겁이 없었으면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뭐죠. 대통령 제가도 받지 않은 치안감 저런 인사를 발표합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그래서 궁금해서 김창룡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경찰대학 사기를 나왔네요. 참 문정권 하에서 이런들 임명이 돼 가지고 2020년 7월부터 온갖 악행을 다 범했지 않습니까. 저는 김창룡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바로 광화문에 문재인 산성 차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광화문 집회 차벽 설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정말 그 사진은 그냥 쇼킹한 거였죠. 한글날 집회도 필요하면 차벽을 설치하겠다. 광화문 차벽 과잉지적이 나오자 경찰청장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한글날도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겠다. 이런 아주 엉터리 인간들이 지금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저는 김창룡이라는 인물을 생각하게 되면 딴 것도 오르지 않고 광화문 차벽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전체주의 사회처럼 보이게 되는 이게 김창룡이라는 인간입니다. 이러면서 차벽 사진 기억나시죠. 연합뉴스에 나온 겁니다. 개천절인 지난 3일 오전 서울 광화문 도로에 돌발증인 집회 시위 등을 차단하게 경찰 버스가 줄려 철두철명의 문정권 하에서 집회 시위를 뭡니까? 탄압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뭐죠? 개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창룡 경찰청장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기는 사람이 몇 명이라 보이니까 다행이지만 외신에 실린 사진은 사람 한 명 없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번에 대선 졌으면 나라가 완전히 골로 갔습니다. 정말 아찔한 거죠. 이 친구입니다. 어떻게 뭡니까? 대통령 재가를 받지 않는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경찰권도 권력이니까 어딘가 통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안부 소송이면 행안부 통제를 받아 그걸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